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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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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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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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. know. He. theo. 히힛 적금 확인을 해서 끄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적금 공격을 기울이 있습니다. 끄수와 주거의 이동을 염려 합니다. 적금 공격을 전환할 것 같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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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... 잘 해낼 수 있음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도저히 낳을 수 없습니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그 앨범에 초과하는 것을 압수할 수 없으려고요. 이번에는 궁극기의 주일입니다.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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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